오이수학 많이 하는 방법 알려드릴께요. 오늘이 24년도 7월 1일 입니다. 제가 수확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또 알려드릴께요. 오이는 지금 주릉주릉 엄청나게 달립니다. 오이 잎들이 전부 다 깨끗합니다. 3개 땄죠.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 13개. 저 끝에 보시면은 오이를 수확 말라 하면요. 원줄기를 거의 매일매일 묶어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끝부분에서 죽 처지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마디를 묶어주면은 잎들이 전체적으로 광합성을 잘해요. 안겹치고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 오이가 몇개인지 한번 볼께요.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 11, 12 땄고요. 13, 14, 15, 16, 저 뒤에 제가 2개 땄거든요. 17, 18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드 순에서 19개고요. 20개고요. 지금 7월 1일인데 지금 딸 수 있는게 20개입니다. 10월 말까지 했다면 한 폭이 거의 100개 이상 닿습니다. 오이 입압 안겹치게 해주고요. 그리고 물을 또 좀 오이는 비가 오더라도 비가 10밀 20밀 오면은 물을 좀 줘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가 묶어놨죠. 묶는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묶는 거를 쭉 치다가 묶는게 아니고요. 거의 매일 넣어줘도 텃밭에 자주 오시면은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저같은 경우 거의 매일 묶습니다. 요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끈으로요. 마디마디마다 묶어주는게 그래야지 햇빛이 입들이 골고루 받아요. 그러면은 오이 입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확을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오이가 엄청 강하게 열립니다. 크기도 엄청 커요. 굵고 이건 진짜 아사하고 맛입니다. 여기도 주릉주릉 열리죠. 오이는 금세금세 큽니다. 요런 데 오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두 개 달렸어요. 두 개 달린 데 진짜 많습니다. 미끄럼을 좀 작년에 였던지 안그러면 늦어도 올 2, 3월달에 오면은 미끄럼이 많으면 오히려 두 개씩 많이 달립니다. 여기도 두 개 달리고 여기 올라오시면 여긴 지금 세 개 달리라고 합니다. 두 개 달려 있는데 요 짧은 마디에서 지금 한 다섯 개 달릴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죠. 요 안에 또 오이 또 있거든요. 작은 거 짧은 거 있죠. 네 개고 요것도 오이죠. 잎 관리를 신경써가 해주시면은 계속 묶어주고 가시면은 오이도 진짜 많답니다. 이건 지금 한 너무 기네요. 엄청나게 이건 한 45cm 될 것 같아요. 굵기도 보시면은 이만큼 굵고요. 깜짝 놀랍니다. 이거 봐. 이거 지금 박우니 높이에서 이만큼 녹습니다. 농사지염놈 잘 아시잖아요. 엄청나 큰이에요. 오히려 쫙 바르고요. 요런식으로 이 바와 이 바가 안겹치더라고요 제가 끝까지 다 못 올라가기 때문에 전부 다 끝에만 다 올라가면 안되거든요 요게 유인해가지고 요건 여기로 갈거고요 요게 보시면은 요런 것도 쪼매더 크면 유인해가 요 밑으로 갈겁니다 전체를 다 이 전체 공간을 다 오이 잎들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 해주는거죠 그리고 오이 잎이 건강한데 오이를 잎을 한개씩 오이 한개 있다고 오이 잎을 한개씩 자르면은 땅속에 있는 미끄럼을 영양물을 못 빨아올라요 빨아올리는 양이 적습니다 빨아올리라 하면 이 잎 숫자가 많아야 되거든요 잎이 건강한데 자를 필요 없어요 제 잎을 보시면 다 거의 60일 5월 제가 4일날 모종 심었으니까요 한 60일 다 돼가는 잎들도 있습니다 굳이 오이 잎이 건강한데 오이 한개 따고 오이 잎을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밑에 보면은 아직까지 밑에 잎들이 많이 있어요 안쪽에 잎이 있죠 안쪽에 여기 안쪽 공간에 잎들은 통풍이 좀 잘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잘라주면 좋아요 안쪽에 밑에 있거든요 안쪽에 밑에 있으면은 노균이라든지 흰가루라든지 잎들이 발생하면은 잎들이 누려지기 때문에요 안쪽에 잎은 통풍이 잘되면 좋습니다 멀칭을 안하게 되면은 오이뿌리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릅니다 에어컨 틀어주는 효과와 똑같아요 엄청나게 건강하게 자라기 때문입니다 비누로가 있으면은 비누로 속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럼 뿌리들이 굉장히 지칩니다 근데 비누로 안하고 조금 부진하신 분들은 그냥 집 갈아주고 풀을 깎아주시면은 오이뿌리들이 시원하게 자라기 때문에 월등히 오이 수확을 많이 합니다 오이뿌리들이 건강하게 자라고요 요런거도 요거도 크네요 엄청 크네요 자랄까요? 오늘 제가 오이수학을 둘 넷 한 일곱개 있네요 오이들이 엄청 요오이는 크기는 엄청 큰데요 요오이가 굉장히 아삭아삭합니다 왜 아삭아삭하냐면요 요 잎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영장물을 골고루 빨아먹으면은 오이들이 엄청나게 아삭하고 맛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이에 한 포기 심어가지고요 가을까지 한 벽겠다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냉년에 텃밭 하신분들은 한 잿따라 오보시면은 오이는 진짜로 수확을 많이 합니다 상상을 철학해서 운망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